울산 지역 미분양 주택이 4천 가구를 넘으면서 11년 만에 최악의 주택시장 침체기를 맡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 같은 미분양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분양에 들어간 670세대 규모의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분양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500세대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부지 보상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분양가를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책정한 것이 주요 운인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가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건도 추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업체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2025년 7월 입주 예정 한 달 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분양자 사정으로 입주를 포기할 때도 조건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한 이자 안심 보장제를 도입한 겁니다.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고 계약금에 대한 이자 5%도 지불한다는 약속인데 울산에서는 처음입니다. 1월 말 현재 울산 지역 미분양 주택은 4200여 가구로 1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4500호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최대 미분양 물량입니다. 미분양이 속출하는 사이 지난 2년간 울산 지역 전문건설업체 5곳이 부도를 내는 등 자금력이 약한 지방건설사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산과 대구 등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 후폭풍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개입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1월 미분양은 지난해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난 데 따른 일시적인 마찰성 미분양이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정부가 악성 미분양서부터 정부의 공적 자금을 투여하되 도덕적 해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건설사들의 자구체까지 함께 마련을 해야 한다고 하면... 미분양을 두고 정부와 건설업계의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올해 입주 물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눈에 띄게 미분양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